대한민국 53. 정식특록 고교야구팀 보입니다. 오늘부터 저희들을 치료해 주실까요? 우리 애들 실력이라도 한번 보실래요? 동황대기? 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 나간다구요? 저 애들 뭐냐? 야구선수 맞어? 니들 뭐야? 어차피 연습이니까 대충 봐주면 돼? 밟는 건 상관없는데! 일어서 힘마저 뺏으면 안 되잖아!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강팀이 아니다.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팀이다.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도토리랑 말이야! 뭐하냐! 공항이 얼마나 남았다고! 잊지마! 니들이 흘린 땀만 믿고 뛰어! 야! 충주 성심학교 오늘이 전국대회 첫 출전입니다. 프레이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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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이블드!